이미정의 버디펫. 이미정 1번을 버디 기록하면 팝니다. 6번 홀, 이미정의 버디펫. 들어간다면 공동 3위로 올라갑니다. 떨어졌어요. 이미정 오늘 버디 3개째. 그 어려운 5번 홀에서 버디를 해내네요. 6번 홀에서요. 내비막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겁니다. 임희정. 이미정 선수도 오늘만 4타 줄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지현과의 간격은 한타로 좁혀집니다. 오르막 펫이죠. 오른쪽이 높아요. 이미정 버디펫. 들어가요. 이미정. 이미정 오늘만 버디 5개. 노보기 플레이. 그리고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상캐스터